최후 진술 피고소축열 날짜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피고인들의 발언은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업무에 있어 국민주권으로서의 선거권 보호를 위한 보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행위로 인해 그렇게 위험성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성이 있는 상태에서 언론인의 본연의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 헌법질서 수호 유지와 선거권자들의 선거권 보호를 위해 위험성을 알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정당행위이고 1월 총선 결과 선거소송이 120여 건이 제기되었고 재검표에서 인천지역구의 연수구의뢰 경우 관외사전투표에서 부정의혹 유령투표지가 300매 더 발견되어 수사 중에 있고 전주시 완산구 3003동의 경우는 비례대표 관외사전투표에서 위조 의혹의 유령투표지 열매가 발견되어 또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피고인들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본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였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위와 별개로 첫째 사전투표함 보관과 관련 연계보관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여 사전투표함에 들어있는 사전투표지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얻고 둘째 개표 당시 전주 완산구 3003동 관내 사전투표함에서 투표용지 교부수를 열매 초관 비례대표 부정 사전투표지가 열매 발견되어 조직적인 부정선거 개입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셋째 사전투표용지 발급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인인증이라는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안에 난수가 아닌 사전투표자 인증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고의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에 무선 랜 카드 장착용 패드에 외부와의 통신이 가능한 무선 랜을 붙였다. 떼어낸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어 투표지 분류 중 사전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외부로 유출하여 사전투표자의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빅데이터 생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므로 이벤트로그 등 감사로그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관련 전자기록과 거기에 더해 재검표 검증용 투표지 이미지 파일도 삭제하여 형법 제141조의 공전자기록 손상지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자유민주선거지에서 확립을 위해 위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감히 사견을 피력하면 본사건은 패수적이고 불투명함 그리고 일방통제를 추구하는 어둠의 권위주의 세력과 진실 자유와 정의를 추구하는 빛의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역사에 귀감이 드는 현명하신 결정을 기대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